레이처리 디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한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들 사이 치사율 0%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전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국 일본을 살펴보면 한국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작년부터 무역전쟁으로 시끄러웠던 탓에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을 비교평가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대한민국의 의상을 더욱두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 자만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이 요코하마 항에 정박하면서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서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났는데요. 이런 일본의 방역 대처 능력을 보고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TV와 언론에서는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강조했는데요. 사실상 일본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건 2020 도쿄올림픽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후쿠시마 원전 폭파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은 가운데 올림픽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과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해야 할 공간 및 식자재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본에게는 계속해서 악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마치 중국처럼 언론을 억압해서 진실에서 다소 멀어보이는 이야기들로 자국민과 전세계인들을 안심시키려는 수작인데요. 아마 일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무능한 방역 시스템과 안일한 관리로 인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오의 코로나 감염자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일본을 향한 맹비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수준 이하의 방역 대응을 보다가 옆나라 한국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 감염자 중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고 코로나 감염 환자를 잘 케어해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완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들의 보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 16일 심장질환으로 고대한 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코로나19 감염증 확정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감염 확정자의 나이는 82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고대한 한 병원 의료진들은 감염 확정 환자를 신속히 격리 조치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흉부 통증을 호소해서 내원한 환자였는데 어떻게 코로나 감염을 확진했는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응급의학과 교수의 빠른 판단 덕분이었습니다. 워낙에 고령이었고 단순히 기존의 질환 때문에 흉부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말에 망설임 없이 즉시 바이러스 감염 테스트를 시작했고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환자를 바로 격리 조치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수준이 일본과는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외신들은 한국과 일본의 방역 대처 능력을 보도했는데요.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은 한국과 일본에게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능력 부족 말뿐인 나라다. 일본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일본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의 정박한 크루즈선에 격리된 사람들만 불쌍하다. 라며 맹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 대한 평은 매우 좋았습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다. 한국이 코로나 치사율 0%인 이유는 따로 있다. 인천공항 방역 영상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알 수 있다. 아시아는 역시 한국만큼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더욱더 좋은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목숨을 걸고 최전선에서 밤잠을 설치며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레이첼이었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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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첼이었습니다.